안녕하세요 로드FC 팬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요 이렇게 하와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남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다 대박나시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년엔 더 발전된 경기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